안녕하세요. 떨리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더 떨린 것 같아요.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호칭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저한테는 매트라이프 전무님이신데 오늘 제가 찾아뵌 것은 작가님으로 된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더 부르시면 들을 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작가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죠? 여러 가지 홍보 차원입니다. 홍보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목은 자자 최서연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뵙고 싶었던 김성환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46번째 인터뷰 진행이고 저희 회사에 높으신 분을 제가 또 유튜브로 하니까 만나게 되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질문 시작하면서도 궁금증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긍정은 저도 신입사원 때 읽었던 책인데요. 이게 2008년도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08년 2월경일 거예요. 네. 그런데 네드라는 책이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네. 이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물론 아주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독자님들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좀 절대 긍정 썼을 때는 좀 30대 후반에 제가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부족하지만 성공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보고 저도 좀 정리가 되고 이래서 냈던 거고요. 네. 또 40대를 좀 넘어서 40대 중후반이 되면서 또 한 10년 동안 메모하고 이랬던 것들을 저를 볼라 제가 좀 저한테 쓰는 그런 메모였는데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또 우리 후배들이나 같이 이렇게 관리자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저술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엄청 많은 일이 있으셨잖아요. 입사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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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10년 동안 크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성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적 성장은 좀 한 것 같고요. 내적은 아닙니까? 내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살도 좀 찌고 좀 더 포근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떨려서 예전에 강원국 작가님을 제가 기습 인터뷰 한 적이 있거든요. 그 후로 지금 제가 식은땀이 나는데 태 안 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찌찌뽕.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중에서 저도 이제 제가 작가들을 만나면 그 작가의 멘토나 롤모델이 누군지 참 질문을 많이 하는데 다행히도 저희 레디라는 책에서 작가님의 롤모델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84쪽에서 나는 사업가 중에 스티브 잡스를 특히 좋아하고 롤모델을 삼고 있다. 정주영 회장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점이 작가님께 그런 영향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정주영 회장님은 무일푼에서 시작해 가지고 자수성가도 하셨고 또 정말 제가 어떤 프로에서 봤는데 그 간척지도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또 배로 이렇게 막아서 또 그런 것도 수주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좀 잘 읽어내신 것들이 저한테 해봤냐 해보겠나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도전을 항상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제 멘토로 삼고 싶었고 큰 기업을 이루고 오신 것도 있지만 그런 도전 정신이 정말 너무 멋있었습니다. 또 스티브 잡스 그분도 외국인이시지만 정말 우리 삶에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그걸 되게 단순화 시키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준 거는 또 벤치마킹을 하고 싶어서 두 분을 제가 멘토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플 비즈니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마 그 틈에 그런 약간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99학번입니다. 작가님도 99학번이시더라고요. 전 90학번. 매트라이프 99학번. 같은 학번이시네요. 네. 저희 그렇습니다. 매트라이프 1999년도에 조연하셨을 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절대응정에서 일부 저술할 때 썼는데요. 저는 육군 ROT시대 대회도 전역을 했는데 그 전에 좀 좋지 않은 일로 사기를 좀 당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고 또 마이너스 그 당시에 8천만 원 상태에서 IMF까지 겹쳐가지고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고민하던 끝에 전역을 결심했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빨리 이제 탈출했었어야 되니까 일한 만큼 좀 성과를 낼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세일 접기를 택했고 또 그때 마침 외국계 보험사가 그때쯤 잘 이렇게 들어와줘서 저는 매트라이프에 이렇게 선택을 받았고 한 회사에 한 20년 있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20년 매트라이프에서 일하면 될까요? 더 잘 될 수도 있고 더 잘 되신 분도 많고요. 충분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업무는 아니고요. 후회하진 않으세요? 그 당시에 ROTC로서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쪽에서 조금 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나름대로 조직 생활을 좋아했고 또 그게 좀 적성에도 만들었던 것 같고 지금도 관리자 하는 거를 잘하는 거 보면 그쪽에 적성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중간에 한번 끊고 작가님이 얘기했는데 유튜브 첫 방송이시래요. 출연이시래요. 그래서 또 제 채널에 이렇게 먼저 제가 작가님은 이렇게 찝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추후에도 유튜브 하실 때 제가 언제든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선배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혼내야지? 다음 주문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 매트라이프에서 보험설계사로 FSR로서 일하시면서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저희 설계사들은 청약이라는 열매가 아주 좋잖아요. 근데 그게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닌데 영업을 하면서 가장 두려웠을 때 어떻게 이겨내셔야 해서 후배들한테 조금 노하우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삶 자체가 희노애락이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한번 죽을 뻔해 봤어요. 아까 뭐 사기도 당했지만은 건강을 좀 한번 이룬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중환자 시대에 있으면서 이게 끝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신앙을 좀 갖게 됐어요. 그때 이제 살려만 주시면 저한테 주어진 일을 조금 더 잘하겠다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누구나 좀 죽을 수 있구나 또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게 뭘까 그 키워드를 계속 찾았고 사람들 볼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고 또 우리 어부하고도 좀 잘 맞고 그렇죠. 그래서 알게 된 키워드가 절대 긍정이었고 절대 긍정. 또 많은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보험에 대한 필요성과 같이 전달을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그 시너지를 낸 것 같아요. 결국은 저희가 설계사들이 건강할 때는 보험을 팔 때라 내가 아파 보고 나서야 더 절실함이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 또 어떻게 가족들은 죄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어요. 거기 이제 신앙적인 힘까지 책을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읽어봤었고요. 특히 이 절대 긍정이라는 책은 저도 신입사원 때 읽어봤었고 그 사이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선물을 받았거든요. 총 세 권을 제가 받았는데 제 영상 끝날 때쯤 또는 인터뷰 저희 설명서에다가 이 책 받으실 분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작가님의 사인을 받은 책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보다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셨죠? 네. 네. 제가 인터뷰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책에서 영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조금 심술 구중이 있어요. 네. 영어 공부 지금도 하시나요? 네. 공부는 평생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저희 외국계에서 하니까 가끔씩 이렇게 영어 쓸 일이 있는데 잘은 못하지만 또 공부해 놓으면 조금 도움이 될 때가 많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면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책에서 이제 저희가 설계사들만 제가 스크립트 또는 TA 화법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작가님께서는 본인만의 화법을 좀 많이 구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48페이지에 있는 저는 I believe that's 이 구절이 있는데 한글말로 하면 난 그게 내가 팔았던 네가 나에게 팔았던 멋진 일이라고 믿어. 한글도 어려운데 이걸 영어로 하셨다고 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I believe that's the nicest thing you've ever sell to me. 제가 전문님이 아니라 작가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처음 만나뵙다 보니까 자꾸 같이 이렇게 오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음에 질문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책먹는 여자의 공식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인생책 또는 최근 읽으셨던 책 중에 저희 구독자님들 소개해 주실 만한 책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제가 우연치 않게 그분이 강의하는 걸 들었고 그분 연세가 그 당시에 98세인가 그때 그러셨는데 아마 지금은 100세 넘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저보다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저자이시기도 하고 제가 또 삶의 본보기로 좀 배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책 최근에 저자하신 것 중에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 인생의 최고 절전기는 60에서 75세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직 저는 많이 배워야 하고 아직 더 재미있을 일이 많고 기대가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좀 추천합니다. 레디라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와 이렇게 어쨌든 사람이 꾸준히 뭔가를 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신 분이라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지 저희 매트라이브 직원들은 거의 읽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 책을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지랑 읽으셨던 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 보려고 메모해 둔 것들을 정리한 거고 또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었던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저같이 매니저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예전에 절대 긍정은 좀 젊은 친구들한테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젊음을 좀 유지하고 살아라 이런 게 메시지였다면 이것은 계속 준비한 자가 결국에는 좋은 성과를 낸다. 그래서 매주 매달 또 매년 또 때로는 매일 이렇게 하루하루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좋은 또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술하게 됐습니다. 책을 읽으신 독자님들께 감사해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이런 기회에 저한테 좀 이런 시간을 주어줬는데요. 굉장히 저한테도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고 또 이렇게 우리 최소연 FSL만 같이 얘기해 나누니까 또 되게 새롭고 동기부여도 되고 앞으로도 또 좋은 자리에서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도 작가와 함께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 긍정이실 때는 이제 처음에 이제 영업을 시작하셨던 그런 마인드에서 이제는 또 관리자에서 또 후배들을 하고 싶은 말씀까지 나눠주셔서 저희도 다음 책이 또 기대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책 준비하실... 10년 되는 너무 늦을 것 같아요. 조금만 당겨서 돼요. 더 성장해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업무 중에 제가 잠깐 찾아뵙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인터뷰 영상 잘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후식